가요! 간다! 채보의 진짜씨 안녕하세요 여러분! Welcome back to 채보의 진짜씨 오늘은 저희가 정월 대보름 한마당에 와있는데요 오늘은 음력 1월 15일이라서 완전히 크게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! 와하! 제 뒤에 그 큰 덩어리들 보이자 바로 달집이라고 합니다 그 달이 사는 집을 이따가 태워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러 갑시다! 렛츠고! 왠지 바람을 맞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연 좀 만들고 날려볼까요? 렛츠고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옳지 모양을 주니까 너무 쉬운데요? 하나 더 그 다음은 렛츠고! 진짜 시흥! 이제 제 인생의 첫번째 연을 날려보겠습니다 렛츠고! 물리학으로는 저는 계산이 안되니까 그냥 가요! 간다! 렛츠고! 렛츠고! 뭐야? 스태프다! 챔보가 너무 슬픈 것입니다 아하하하 지금 마케팅 중입니다 어, 예. 예. 설마! 자 이제 우리 탈집을 태워버리겠습니다 let's go 감사합니다 let's go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집을 노래할건데 따라하면서 해야겠죠?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정말 대보름 한마당에 왔는데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역시 탈집 데우는 것은 제일 재밌었는데 또 집을 노리게 썼고 연도 처음으로 날렸고 음식도 마시게 먹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도 한마디의 덕담 드릴 수 있지만 올해 한해는 많이 건강해주시고 남해는 또 건강하시고 제발 건강 많이 지켜주십시오 건강 제일 인지용 오케이 여기가 채보였구요 다음 진짜식에서 뵙겠습니다 안녕! well well 점투명진 자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